안녕하세요 어머 어머 설마 애들인가? 숨어야겠다 정했습니다 개인 진즈진 촬영할 때 저는 뒷힘은 갑니다 친구들 좋아해요 애들 빨리 만나고 싶어요 나 진짜 잘 챙겨줄 수 있어요 너무 신나요 근데 만난적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 바로 처음으로 만나는 거니까 뭔가 되게 긴장되기는 하고 내가 소개해야 되나? 유치원 친구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이입니다 생각만 해도 약간 심장이 빨리 만나고 싶을 곳 봐요 준비했지만 생 Ash-Y이도 내가 한 다음에 시도를 하신다고 말해요 여기 있는 건가요? 신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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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방보해 드릴 말씀은 선생님을 또 볼 때 또 처음이라 아이들이 긴장할 수 있는데요. 선생님이 밝은 목소리로 그 목소리도 해주시면 아이들이 집중도 잘할 것 같고요. 오늘 하루 아이들한테 좋은 추억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몸짓과 목소리 톤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해요. 목소리가 커야 돼요. 아, 커요? 목소리 크죠? 아, 네. 근데 워낙 잘 하실 것 같아요. 커야 되구나. 지금 이 웃음소리로 아이들한테 대해주시면 아이들의 귀에 쏙쏙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할게요. 아마 힘드시기도 할 거예요. 아, 아니에요. 저 아기 등을 좋아해서 그럴 것 같아요. 인기 많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뭔지 맞춰볼까? 이게 뭘까? 우와, 너무 시원해? 이건 뭘까? 이건 맞아? 다음, 이건 뭘까? 네. 선생님, 여기서 와주시면 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육세반 육세반 네. 뚝뚝뚝뚝 어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셨어요, 육세반에. 안녕하세요, 인턴이에요, 언니. 안녕하세요, 인턴이에요,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선생님하고 열심히 수업 잘할 수 있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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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여기, 여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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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뭘까요? 노란색도 있잖아, 맞아? 약간 제가 같은 학생이 된 것 같은데 이건 뭐예요? 이거 어렵다 아보카도! 아보카도도 알아? 이름은 몰랐지만 우리 집에서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어요? 네 퀴즈는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께서 오셨어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 입세반 친구들이랑 오늘 활동 1일 선생님을 해주실 거야 한번 모셔볼까? 안녕하세요 박수 저 여기 앉아요? 네 얘들아 선생님 이름이 뭔지 한번 물어볼까? 선생님 이름이 뭐예요? 선생님 이름이 한이이라고 해요 한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오늘 한이 선생님이랑 같이 입세반에서 활동하고 놀이하고 놀이도 같이 할게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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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은 호주에서 왔거든요 호주 우리 엄마는 제 생활에서 살면서 진짜예요? 호주 진짜 좋아요 우리 엄마는 좀 17개 나눈 데 가봤어요 아 그래요? 경쟁하기 시작하구나 한국에서 산 지 이제 5년,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모른 데에서 살네 맞아요 호주 근데 호주 진짜 재밌어요 코알라 자주 볼 수 있거든요 나무에 있어서 나 코알라 좋아해요 호주 코알라는 계속 자 맞아요 계속 자요 하니한테 궁금한 거 하니한테 궁금한 거 어떤 과일 좋아해요? 선생님은 사과 진짜 좋아해요 나도 사과 진짜 좋아해요 나도 좋아해요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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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좋아하는 채소 당근은 맛있긴 해요 근데 저 원래 당근 좋아했는데 지금 싫어해요 아 요즘 싫어해요? 근데 요즘 싫어하네 폐식 안 하고 다 먹었는데 지금은 지금은 좀 사실 랩하고 있는데 어떤 식물을 좋아해요? 식물이요? 좋아하는 식물 우와 어렵네? 꽃 중에 안 깰 꽃 되게 좋아요 약간 눈 그 꽃이 약간 눈이 온 것처럼 꽃이 엄청 조금 조금 하거든요 원래 흰색이 되게 귀여워요 그래서 그 꽃 되게 좋아해요 얘들아 우리는 이제 선생님 이름 알았는데 하니 선생님이 우리 이름 아실까? 하니 선생님이 우리 이름 아실까? 선생님이 우리 입새반 이름 이렇게 넘겨주면서 한번 불러봐 주시면 알겠습니다 김나은 김나은 안녕하세요 이서아 주혜린 안녕하세요 귀여워 박서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끄러워해 이설화 이설화 윤다인 서이즌 조완성 홍룡 홍룡 목소리 들려줘야지 어? 안 들리는데? 네 열심히 외워볼게요 오늘은 요리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요리사 혹시 알고 있어요? 네 요리사는 뭐하는 사람이야? 요리사 요리를 만드는 사람 요리를 만드는 사람 요리를 시작해볼까? 요리사 너무 작게 잘랐어 요리사 요리사가 요리를 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은 또 어떤게 있을까? 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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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칼 좋다면 요거 마지막 요건 뭘까? 악치방 모자 그래서 얘들아 오늘은 이 요리사 도구 중에 하나를 만들어 볼거야 어떤걸 만들까? 요리사 모자 요리사 모자를 만들고 요거 같이 어떻게 만드는지 아님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만들어 볼거야 좋아하는 요리 너희들이 좋아하는 요리를 맨 처음에 여기다 적는거야 너희들 어떤거 적을래? 크림 파스타 크림 파스타 탕수육 탕수육 좋아 그런 다음에 가위를 가지고 잘라줄건데 봐봐 요렇게 잘라 빨간선에 맞춰서 이렇게 붙여주면 돼 붙이고 싶은 과일 있어요? 네 딸기 딸기 혼박 당근 이렇게 해서요 아 어때 요리사 같아? 네 와 선생님이 나눠주실거에요 네 우와 사 대박 안녕 한순이 해린이 사라 같이 아이들 이렇게 하면서 어려운거 있으면 네 잘 자르는데? 선생님이 잡아줄까? 어떤 것 같고 이미 선생님 잡아줄까? 네 한거 쉽게 괜찮아요? 스파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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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쓰는지 오케이 크림 스파게티 많아요? 탕 수육 어떻게 쓰는지 탕 수 수 육 좋아하는 음식 탕수육 탕수육 맞아요? 스파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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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해 스파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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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근데 두살 때 크로아티아 먹었어요 진짜요? 스파게티 스파게티 써봤어요? 안 잡았어요? 귀여워! 다 붙였어? 다 붙였어? 한 번 써봐요. 너무 크면 선생님 맞춰줄 테니까. 크면 선생님한테 말해주고 내가 맞춰줄 테니까. 다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요리는 이거입니다. 하고 한 번 얘기해줘 볼까? 혜린이요. 혜린이요. 좋아하는 요리가 뭐예요? 비자. 이렇게 이렇게? 딸기 케이크? 체리 스무디. 어떻게 만들어요? 체리 가위버. 가위버? 체리 녹고. 스파게티 어떻게 만들어요? 적은 음식이에요? 탕수육. 탕수육. 탕수육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맛있겠는데? 피자. 피자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돌리네. 오 이렇게 위에 돌리는 거. 치즈 좋아해요? 요거 이따 복도에다 내려놓고요. 그다음에 밥 먹을 준비할게요. 세체리 fot remar 손 열심히 싣고 있나요. 네. 상قي upbeat 어떤 걸 말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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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는 호주말에서요? 호주말! 호주말이 영어, 영어 하거든요. 네. 어떤가요? It's time to wash your hands. 마지막! 아, 여기요? 네. 간찬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왜 마스크를 써요? 마스크요? 음식을 깨끗하게, 안전하게 줘야 되니까. 잠시만요. 맞아요! 네. 자기에서 상상할 때도. 들어와서요. 이렇게 받을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줄게요. 여기다. 푸브김치 맛있겠다. 맛있겠다? 많이 먹어. 됐어. 더 원하면, 더 원해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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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라. 잘 봐요. 고기 좋아요? 네. 좋아요? 알겠어요. 많이 짓게. 많이 짓게. 와, 이렇게 먹는 거 참인데? 아니, 선생님 어디 가서 앉으면 좋을까? 어디에서 드시려고 할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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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앉을게요. 목소리 제일 크니까. 잘 먹겠습니다. 인사! 맛있게 드세요. 오우 어머 배고팠구나 너 맛있어? 김치랑 김치랑? 알겠어요 이렇게? 젓가락 잘 쓰는데? 젓가락 잘 쓰는데? 선생님도 잘 못 써요 어려워 맞혀봐요 맞혀봐요 선생님 몇 살이길래요? 100살 100살이요? 몇 살이에요? 선생님은 19살이에요 몇 년생이죠? 2018년 나 그때 중학교 있었는데 진짜 애기 불어 두어랑 사오는 거 아니에요? 두어랑 사오는 거 아니에요? 네 왜 그렇게 좋아해? 기다려봐 기다려봐 됐어요 밥 다 먹고 먹으라고 아이들 나눠주면 아 네 이거예요? 지금? 지금 나눌까요? 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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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위에 더 올려줄까요? 다... 다 믿기... 이상해... 자, 자, 아빠 알람 시켜만 올려도... 까줄까요? 여기... 여기... 제가 까요 선물 선물 미리 미리 까줄까? 어머어머어머어머 됐어요? 선물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세요 주세요 무슨 색으로 지렴? 중앙색 이거 먹어봐 아따, 억수수 됐어요 너무 틀리지 말자 영어 좀 할 거고요 언제부터 시작했어 영어 좀 할 수가 없어요 아, 나 못하겠어 레이니 레이니 오, 내꺼인가? 고맙습니다 나? 오 애들 다시 와나봐 점심 많이 주고 네, 점심 네, 점심 네, 점심